오늘 은혜받고 성취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절대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누림으로 참된 기쁨을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저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반복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석가탄신인이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심을 축복 축하한다는 의미로 스님은 물론이고 신부님, 목사님이 같이 나와 축하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결국 종교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가 종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때 참 쓸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된 가치를 모른 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럴딴 이야기들로 진리를 포장하고 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안에 알맹이는 없는데 겉은 화려하고 크게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실패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고 그것을 나의 가치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복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나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시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의 죽음에 있어서 저렇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할 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맞는 이치로 생각할 때에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 어쩌면 이 생각은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타협과 좋은 말을 해주면 언젠가 우리도 복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신앙의 타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좋은 말을 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시작이 창세기 3장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 생각에 기준에 맞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더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 연옥이다 우리가 자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얽매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새기는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인간이 그저 잘 살면 된다는 종교를 필요로 하십니까? 인간이 착하면 되고 서로 배려하면 되고 잘 살며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이 왜 필요하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되는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맞는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으로 병들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착함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갓난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것 좋은 걸 수도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님 내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는가 죄가 없으시고 죽을 이유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최고의 고통을 몸소 당하시며 피값으로 우리의 대속을 속량을 하여 주신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이 사건을 더욱더 기억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상객을 갖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살던 우리 노예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하심입니다 이것이 절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자신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대속, 속량하심에 감사하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책으로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묘막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하나님을 알기 쉽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의 한계를 아시고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값어치 있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치를 깨닫고 절대 은혜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전도자이다 우리 예원교회는 지금 효잔치와 새 생명 초청하는 주간으로 교회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생명 살리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누리시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올인 올아웃하는 인생을 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예원교회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